자 편안하게 먼저 이지포즈 수카아사나로 앉겠습니다 발 뒤꿈치와 배꼽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정렬을 맞추고요 양 무릎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양손은 손등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 이제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등을 곧게 펴십니다 내쉬는 호흡에는 턱을 쇄골 쪽으로 살짝 당겨주실게요 자 호흡 두 번 더 갑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뱉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저와 함께 요가식 호흡인 완전 호흡을 해보실 거예요 완전 호흡은 요가식 전신 호흡으로 전신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호흡법입니다 먼저 오른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고요 왼손은 복부에 올려놔보세요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 가슴 세골순으로 호흡을 하실 겁니다 자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복부에 숨을 채워봅니다 가슴 세골 내쉴 내쉴 때는 세골부터 천천히 호흡을 뱉습니다 세골 가슴 복부 자 저와 함께 계속 진행을 해 보실게요 눈을 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복부 자 복부 가슴 세골 내쉴 볼게요 세골 가슴 복부 자 세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호흡 크게 돌아마시고 호흡 편안하게 내쉽니다 편안하게 내쉽니다 자 천천히 마지막 호흡을 비워내시고 양손 편안하게 다시 무릎 위에 올려 놓으시고 천천히 눈을 뜨실게요 완전 호흡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신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에어승 을 en e e et e a